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으나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했습니다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십자가 처형을 원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백성들이 관심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주 많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지요 사두계파를 비롯한 제사장 세력들은 백성들이 3대 절기 5가지 제사 등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을 막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누명도 쓰지 않고 자신들의 견제 세력을 없애는데 그 수단으로 십자가 처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늘 노심초사 불안해했던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 배경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 그 십자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잡아가지고 자신의 재판장에 서게 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 이 두 세력은 백성들의 힘을 놓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고요 또 성전에 헌금을 하는 이 군중의 숫자를 이 두 세력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환영하며 따르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백성들이 따랐는데 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환영하며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며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 세력들이 매수한 세력에 의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진짜 마음은 없어지고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세력들의 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본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매수한 이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십자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사탄의 배우입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료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년 후 다시 사탄이 나타나서 십자가 처형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십자가는 하늘지성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사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행동에만 급급해서 자신들의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했고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열두 군단을 불러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 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길로 산재물이 되어서 하늘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 왕이 되어줄 메시아를 외치고 환영했던 군중들이 있었지만 지금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동원한 세력에 의해 무력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도망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려고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몇몇 여인들이 끝까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힘도 없고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절망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이 온 몸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어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대제사당들과 석의관들과 유대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볼게 함께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며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의 못이 박힌 채로 달려 계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이유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못을 박음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주려고 신포도주를 들이댔지만 그것마저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십니다 땅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크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외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가난한 영혼, 주린 영혼, 아파하는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삶은 이렇게 마지막을 고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연결시키십니다 구약의 긴 세월 동안 대제사장만 출입하던 그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구속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죄인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남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외침 속에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죽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여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아닌 하늘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일, 구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지요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되는 형틀이 아닌 겉모습으론 그랬지요 손으로 짓지 않냐 하늘지성소에서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이 먼 발치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후 순간까지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 순간을 통해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는 순간입니다 대제사장의 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제사장 나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지성소는 제사장 나라가 없었다면 대제사장도 예루살렘 성전지성소도 필요 없었겠지요 제사장 나라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법은 신해산에서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받아야만 하는 제사를 150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지성소에서 아론이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행했던 대제사장의 직책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일을 행했는데 아론은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점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 창세 전에부터 있었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다는 것 바로 십자가 지송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내 집은 마음이니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등 구약의 수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가르쳐셨던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송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대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성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지송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 지송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되어 단번에 죄를 사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세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지송소는 십자가 지송소의 그림자이다 이겁니다 1년에 한 번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러 지송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지송소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반복으로 드리는 일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후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따랐던 군중들도 침묵하고 있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아리마데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라고 당돌하게 말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대로 예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이 일의 대가로 부자 요셉에게 얼마의 재물을 받을 기산을 했습니다 요셉 또한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피 흘려 땀 흘려 모은 재산이지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쓸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돌 무덤에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룹니다 십자가 근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더라면 빌라도가 만나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 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몇 명의 여인들과 무덤을 지키는 로마 경비병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입니다 군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사실 무덤을 지키게 한 것도 대제사장들의 의해서이지요 이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돈을 많이 주어서 군인들을 매수하고 소문을 전하라고 합니다 거짓 소문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진을 도둑질하러 하여 갔다 하라 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꾸민 거짓이다 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경비병 중 몇 시 성에 들어간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또 다른 층위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들은 그 발 앞에 경배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할 약속을 들은 직접 들은 제자들은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은 이 부활의 현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에 의해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해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상신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다시 힘을 주고 세우시는 작업을 40일 동안 수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공유의 십자가에 세우신 예수님 세우신 하나님 그 뜻에 순정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로써 모든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사망을 이길 힘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도록 제자들을 다시 설득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질 것만치 같았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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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